4억 년 전 지구 대륙 세계는 합치기 시작했고 3억 년 전에 완성된다. 3억 년 전에 지구 대륙은 하나로 합쳐져 판계아 대륙을 형성한다. 대륙이 합치면서 융기가 생기고 높이 8000m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된다. 높은 산은 비가 오면 강이 생긴다. 지구 최초의 강이 생긴다. 강이 생기면서 물고기들이 강을 따라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다. 당시의 박테리아 물고기 등 우리의 선조들이 벌린 생존을 위한 사투는 눈물나는 경의적인 사실이다. 내 안에 물고기를 기억하라. 블랙스완이란 검은 백조인데 한 과학자가 호주에서 이를 발견하고 경악하게 된다. 이는 곧 우주 지구 자연에는 우리의 예상을 깨는 무수한 현상 등이 있다는 말이다.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 북극성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인가? 이끼류 등 식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것이 3억 7천만 년 전이다. 강을 따라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육상식물은 악티오페이스이다. 동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것이 3억 6천만 년 전이다. 강을 따라 올라온 최초의 물고기는 유스테롭테롭이다. 강을 따라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물고기는 아카소스테롭이다. 이들이 육지로 올라온 이유는 대형 포식자 물고기를 피해서이다.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들은 8개의 손가락 형태를 갖추게 된다. 나중에 폐허가 되면서 허파가 생긴다. 리처드 포티의 생명 35억 년의 역사책을 봐야 한다.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의 고생대 가장 왕성하던 생물은 최초의 눈 달린 동물로 알려진 삼혁충이다. 2억 년 전에 얼음 속에 동결된 세포를 재생하니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지구에는 5번의 대멸절이 있었다. 그 중에 최고 큰 것이 2억 5천만 년 전 폐름기 말기의 대멸절이다. 이때 지구 바다 생명 90%와 육지 생명 70%가 멸절되었다. 용암이 지구를 덮으면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분출되었고 지구 온도가 급상승했다. 이렇게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시베리아 동토 밑에 있던 메탄이 올라 오고 산소와 결합해서 불이 붙으면 산소 농도가 하락하고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부터 공룡이 나타난 중생대 백악기 시작. 1억 5천만 년 전까지 근 1억 년간 지구 대기 중 산소 농도는 20%에서 10%로 하락 유지된다. 이 1억 년간의 저산소 시대에 지구에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공동 조상이 살았다. 이들은 1억 5천만 년 전 시작된 중생대 마지막 백악기에 서로 달라져 각자 다른 전략을 펼친다. 조류와 파충류인 공룡은 적은 산소를 가둬두는 기강 시스템을 택한다. 기강은 몸속에 산소를 가둬두는 공기 주머니인데 이를 통해 포유류보다 3배나 많은 산소를 활용한다. 따라서 목길이가 10미터인 공룡도 등장한다. 반면 포유류는 횡경막 시스템을 택한다. 이는 복식호흡을 말하며 배에 뼈가 없어진다. 이는 들숨 날숨이 구분되는 호흡 시스템으로. 따라서 산소 활용도가 적은 포유류는 기강 시스템의 공룡보다 체격도 작고 생존 경쟁력도 떨어진다. 4천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인간은 산소부족으로 헉헉대며 8천미터 이상에서는 산소호흡기를 써야 한다. 새는 기강이 있어서 8천미터 이상에서도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 반면에 포유류는 횡경막 시스템 때문에 배 안에서 태아를 키우게 되었고. 이는 파충류 조류 등이 알을 낳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과 공감 감정을 키우게 된다. 6,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기의 대멸절대는 공룡만 멸절했다. 공룡 멸절 후 1천만 년 동안 거대한 새해 시대가 열리고 그 후 5,500만 년 전부터 포유류의 시대가 열린다. 5,500만 년 전 포유류의 조상인 카르클레스테스가 등장한다. 이는 크기가 20cm 정도였는데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이 마주보게 되었고 눈이 가운데로 모아지는 안화수렴을 보인다. 이로써 포유류는 입체 시각을 갖게 되었다. 5,500만 년 전 바닷속에서 불이 붙었다. 메탄이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고 때문에 유럽과 그릴랜드가 갈라졌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시베리아가 모두 숲으로 변했고 사하라도 모두 밀림으로 변했다. 700만 년 전에는 히말라야가 고도 5,000m였다. 지금은 8,000m다. 700만 년 전에 숲이 사바나로 변했고 숲에서 열매를 채취하던 포유류는 삼원색 등 빨간색을 구분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막막 사방에 상이 맺혀서 흐릿하게 보이는데 3,500만 년 전 포유류는 중심에 상이 맺혀 선명하게 보이는 안화 공백 시각을 확보하게 된다.